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토익 초유토익 초쌤입니다 다가올 11월 6일 토익시험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자 시험 직전에 꼭 보셔야 되는 Part 5, 6, 7 중요한 문제들 오늘 총정리하는 개념으로 쌤이 멋진 문제를 준비했으니까요 시험 직전에 꼭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집중해서 끝까지 보시면서 시험의 대박 지시기를 기원하며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먼저 Part 5 문제입니다 자 1번 Recognize for his extensive research in the field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식어구가 되겠고 뒤에 주어가 있고 다시요 뒤에 주어가 있고 뒤에 동사가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인식 인정이 되어지는 즉 그의 광범위한 연구 때문에 인정이 되어지는 Dr. Henny Park은 The World's Leading 자 세계에서 잘나가는 무엇이다? 자 보니까 명사 자림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눈은요 자동적으로 A, C로 향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요 우리 눈은 이렇게 왔다 왜? B하고 D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머뭇거리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정확한 뜻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A는 무슨 뜻인가요? Authorization 명사는 명사인데 뜻은 승인, 허가라는 뜻이죠 자 반면에 C는요 authority 단순하게 권력으로만 아시면 안 되고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위자라는 뜻이죠 이 문맥성에서 정확히 필요한 단어는 단순하게 구조적으로 대입되는 명사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문맥안의 정확한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가 즉 authority 이 사람은 승인이 아니라 허가가 아니라 권위를 갖고 있는 권위자 authority라는 단어 즉 답은 C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시요 닥터 헨리 발근이요 세계에서 잘나가는 무엇이다? 권위가 있는 사람 authority 권위자라는 뜻 이 안에서 가장 적절하겠죠 즉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와 같습니다 보시면 자 포인트 1 명사 명사의 대결 선택지에서 명사를 고르는 문제 그런데 그런데 어원은 같으나 뜻이 같지 않은 정확한 뜻을 알아야 대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authorization과 authority처럼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correspondent 기자 익숙하신가요? 뜻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시험에 더 잘 나오는 한번 따라합니다 correspondence correspondence 뜻은 뭐라고요? 서신, 편지 시험에는 이 단어 correspondence가 나오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면서 외우실게요 correspondence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잘 나오는 거 distribute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 distributor, 배급업자, 배급업체 잘 나옵니다 그러나 오답으로 잘 활용되는 distribution, 분배, 배포라는 뜻이죠 역시 답으로 잘 나오는 거 한번 따라 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겠습니다 distributor, distributor 시험에 잘 나옵니다 뜻 구분하시고요 특히나 노란색 하이라이트 한 것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명사 명사 대결인데 어 쌤, 이게 명사인가요? professional은 형용사잖아요 그것만 아시면 안 되죠 professional은 형용사 말고도 오늘 이 포인트 무엇이다? 명사가 있다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 따라 하실게요 professional, professional 무슨 뜻? 전문적인 말고도 전문가라는 뜻 잊지 않으실게요 자 반면에 part 5, 6의 빈칸 절대 답으로 나오지 않는 profession 보자마자 걸르겠습니다 답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뜻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독해를 위해서, LC를 위해서 직업이라는 뜻은 하시되 시험에 빈칸 문제로 나오는 것은 무엇이다? professional 한 번 더 따라 하실게요 professional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짓겠습니다 빈칸에 명사 들어갈 자리에 선택지에 명사, 명사 이렇게 두 개가 남았을 때에 정확한 뜻을 분명 안에서 구분할 수 있는가? 그래야 답을 대입할 수 있다는 포인트 잊지 마시고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문제 다운로드 하셔서 문제 팩을 다운로드 하셔서 미리 풀어 보셨죠? 자 다 읽고서 풀으셨나요? 그럼 아직 이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어디까지만 보면 되느냐? 여기까지만 보면 풀리는 문제죠 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자 보시면 A부터 D까지 대명사 고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anyone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렇죠 도즈까지 있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B나 C는 절대로 대입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one another라고 하는 서로 서로라는 것은 문장 맨 앞에 서두에 절대 주어 자리에 대입할 수 없다는 것 이해되셨죠? 자 그러나 A, D 다시 포인트로 돌아오면 답은 뭐였죠? 하나 둘 셋 답은 anyone who is 무엇 때문에요? anyone은 이렇게 단수동사 다시요 단수동사로 호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anyone who is anyone who is 자 반면에 도즈는 어떻습니까? 도즈는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죠 도즈 후 어떻게 are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문제는 당연히 서두에 문장에 서두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즉 뒤에까지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읽을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 즉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보면서 답을 골랐다라는 이러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포인트 2입니다 anyone who is 물론 일반 동사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who 다음에 be 동사를 볼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anyone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따라 하실게요 everyone who everyone who 그 다음에 is it, are is라는 것 왜? everyone과 anyone 둘 다 단수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도즈는 도즈는 자 달라집니다 도즈 who are 다시요 도즈 who are 물론 일반 동사일 때 이렇게 복수 형태의 동사가 대입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나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역시 비동사이기 때문에 아 is냐 are who do에서 is냐 are 이걸 보자마자 답을 고를 수 있다라는 건 0.1초만에 이번 시험에서 맞추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3번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다소 복잡하게 보입니다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if you have any ideas during the brain storming session 자 아이디아를 떠올리는 그 교육시간 동안에 어떤 아이디아라도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 don't be afraid 두렵다 라기보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다는 꺼리지 마세요 뭐를요? to shout them out 여기에서 them은 them은 이 짧은 문장 속에서 ideas 자 그 생각들을 발표하는데 꺼리지 마세요 라는 말이 되겠죠 no matter how no matter how 무슨 뜻인가요? 아무리 어떠어떠할지라도 상관없이 무관하게 라는 뜻입니다 자 답은요 답은 여러분들이 풀어서 아실 텐데 ridiculous 형용사였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과 함께 답이 만들어지는데 they may seem they도 역시 them처럼 이 문장 안에서 ideas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 한 번 더 해석합니다 자 만약에 만약에 당신이 어떤 아이디아라도 떠올리고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발표하는 데에 꺼리지 마세요 그 아이디아들이 may seem ridiculous 무슨 뜻이죠?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다라는 뜻이죠 그 아이디아들이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무관하게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첫째 no matter how 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 아무리 어떠어떠 할지라도 상관없이 무관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 푸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시간 싸움이잖아요 시간을 좀 더 줄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줄일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포인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how라는 단어 뒤에는 다시요 how라는 단어 뒤에는 형용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how beautiful she is 한 번 더요 how beautiful she is 얼마나 그녀가 아름다운지 그와 마찬가지처럼 how디에서는 형용사나 부사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런데 왜 부사가 아닌가요 쌤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왜 그럴까요? 한 번 고민해 보셨나요? 그렇죠 뒤에 있는 동사를 보면서 우리가 연관성을 찾게 됩니다 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사랑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이형식 동사라고 들어보셨죠? 몇 형식이요? 이형식 빈출 동사 심 뒤에서는 부사예요 형용사예요 이형식 동사라는 것은 뒤에 형용사가 나온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C가 아니라 답은 형용사인 이렇게 B가 만들어진다라는 것 또 하나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no matter how는 바꿔서 쓰면 답으로도 빈출하는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포인트는 이러합니다 보실게요 자 no matter how랑 똑같은 거 따라 하십니다 however however 그렇죠 파트 5, 6의 쌤 하지만 아닌가요? 자 파트 5 특히 파트 5의 빈칸 문제의 however 그러나라는 뜻으로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뜻으로 나와요? 방금 한 이 뜻으로 등장이 됩니다 아무리 어떠어떠할지라도 상관없이 무관하게 즉 이 포인트는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 자리에 however를 물어볼 수 있다는 것 원리는 동등합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고 똑같은 해석이 된다라는 것 그렇죠 즉 정리하면 no matter how 한마디로 however 뒤에서는 형용사나 부사가 만들어질 수 있고 뭘 보면서 이 품사를 구분할 수 있는가 뒤에 나오는 동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4번입니다 Mr. Todd began working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eam 10 years ago 자 Mr. Todd은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서에서 10년 전에 그리고 and has become the manager 다시요 has 빈칸 become the manager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예요 자 그 사람이 10년 전에 어느 부서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매니저가 되었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어지는 답은 뭐였냐면 답은 여러분들이 풀어서 아시죠? 답은 since였습니다 since는 이때 뜻이 뭔가요? 이래로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이래로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쌤이 해석을 하면 받아들일 수는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답을 고르기가 까다로웠을 거예요 어? have a pp 사이에 ever도 답이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자 그러나 기억하실게요 이 문제는 토익이 정말 사랑하는 정말 잘 나오는 빈출 문제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주어가 다시요 주어가 과거에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어느 곳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 무언가를 시작을 했었고 라는 과거 시제가 등장하고 and 와 함께 has pp 이 빈칸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형태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때 답이 since 뜻은요 뭐뭐 이래로 어 쌤 근데 이상한데요 since는 내가 봤던 얼굴은 전치사 즉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거 익숙하고 또는 since는 접속사 즉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얘는 뭔가요? have pp has pp 들어가는 것은 부사죠 오늘 이후로 11월 6일까지는 기억하실게요 since는 뭐가 있다? 이렇게 부사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실게요 since는 얼굴이 3개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이렇게 since 접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가 있고요 네 마지막 뭐가 있다? 오늘 함께 보는 have since has since 사이에 들어가는 이게 무슨 자리? 부사 자리입니다 뜻은요 이래로라는 뜻 뭐라고요? 이래로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실게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해석할 테니까요 눈에 담아두시고요 뜻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자 미스터 탈은요 리서치 앤 디벨로먼트 팀에서 10년 전에 일을 시작을 했고 과거에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언가 되었습니다 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언제 이래로? 10년 전 이래로가 되겠죠 맞습니까? 품사가 뭐라고요? 이때 부사 since는 부사가 있다 기억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5번입니다 자 Many of the photographs 블랭크 알마 로버츠 뉴 북 자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왜? 이게 동사니까요 맞습니까? 그렇죠 자 어찌됐건 많은 사진들이 독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식어짜리 그리고 순간적으로 선택지를 봤더니 전치사를 물어보는 문제보다 알맞은 전치사를 골라라 전치사가 뭔데요? 아시다시피 명사 앞에 대입되는 품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책이라는 단어 앞에 그냥 인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in the book in his book 이런 것처럼 그러나 이 문제는 인이 없죠 선택지에 그게 없습니다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자 아무리 우리가 이 문제가 헷갈린다 하더라도 어몽을 대입할 수는 없어요 왜요? 어몽은 뒤에 뭐가 나와야 되니까 단수의 회복수예요 그렇죠? 뒤에 정말 친절하게도 친절하게도 S가 보여지는 복수명사가 도익에서는 출제가 되는 것 여기서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during은 뭡니까? during에서는 어떠한 단어가 주로 나오나요? 기간을 담고 있는 기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명사 예를 들어서 during the class 이해되시죠? during vacation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관성이 절대 없다라는 것 자 그럼 D는 어떠한 단어들이 보통 나올까요? 무언가를 향하여라는 toward toward a goal 목표를 향하여 이 정도의 어투가 됩니다 자 여기서 답이었던 throw out은요 throw out은 무슨 뜻일까요? 그의 책 전반에 이르러 전반에 이르러 도처에 이르러 그 책 내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이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이해가 되시죠? 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throw out은 throw out은 뒤에 장소나 기간 즉 넓은 의미로 본다면 범위의 개념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범위요 그렇죠 throw out은 범위의 개념이 나오고 장소의 개념뿐만 아니라 시간 속에서 기간의 의미가 담겨집니다 밑에 있는 경우처럼 throw out the country 국가 전역에 걸쳐서 도처에 이르러 유럽 전역에 걸쳐서 자 물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에서도 답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밑에 보시면은요 시간 속에서 기간의 개념입니다 throw out this month 이번 달 내내 자 throw out her life 이런 개념 그렇죠? 그녀의 일생 전반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 문제로 향할게요 6번입니다 자 선택지를 보니까요 그리고 빈칸을 봤더니 동사자림을 우리가 대절해서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앞에서부터 그냥 읽어볼게요 we are ready 우리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즉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뭘 위해서요 for insuring 보장을 할 책임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뭘 보장을 할까요 insuring 뒤에 나오는 대절을요 좋습니다 포인트는 e에 있죠 each of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복수명사요 뭐요 each of 복수명사 그 다음에 동사자리 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c하고 d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자마자 제거를 해버렸지만 자 a하고 b가 남았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포인트 결국에는 이것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시험에 정말 거의 매달 출제가 되어지는 each of 복수명사 뒤에 동사는요 단수죠 이해 되셨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 a가 되어집니다 아하 b는 아예 고민조차 하지 않았구나 다시 한 번요 each of 복수명사 단수동사 맞습니까? 두 번째는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one of the 복수명사 단수동사 이해 되셨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either neither either 뜻이 뭔데요? 둘 중에 어떤 것이든 괜찮은 어찌됐든 포인트는 역시 동일합니다 단수동사 마지막으로 neither 둘 중에 어떤 것이든 아니든 역시 포인트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강조를 한다면 다시요 한 가지 더 강조를 한다면 위에 두 개의 경우와는 다르게 either와 neither 뭐가 보여집니까? 두 개가 있을 때의 답이 만들어진다는 포인트 왜요? either하고 neither 쌤이 설명한 것처럼 둘 중에 어떤 것이든 괜찮든 아니든 이러한 뜻을 만들기 때문에 either하고 neither는 뒤에 반드시 두 개가 보인다라는 것 이해가 되셨죠? 절대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향하겠습니다 7번 자 보시면 Jefferson Company는 발표를 했습니다 문장에 주어와 동사가 보이셨을 거예요 뭘 발표했을까요? 뒤에 나오는 대절을요 자 대 안에 주어가요 It's annual 연간 운영 비용이 아니라 비용들 대절 안에서 주어가 단순가요? 복수인가요? 복수죠 좋습니다 자 복수 그 다음에 뒤에는 동사자리인 것 같아요 맞죠? 자 꾸준했다라는 것 자 보면요 A, B, C, D 동사자리인데 동사가 아닌 C는 아예 대입을 안 했을 거고요 그쵸? 자 그런데 동사자리인데 A하고 B하고 D 음 앞에가 앞에가 지금 주어가 복수 즉 동사자리는 우리가 뭘 신경을 쓰냐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사자리는 수 태 시 들어보셨나요? 수가 뭔데요? 주어와 동사 수일치라고 하죠 단수 주어면 단수에 걸맞게 동사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복수면 복수 동사를 써야 된다라는 것 태는 뭡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따진다라는 것 C는요 시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절 안에서 주어는 이렇게 복수 그러면 A도 역시 수일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복수니까 B하고 D가 남았어요 다시요 B하고 D가 남았어요 자연스럽게 Remain 뒤에서 형용사 나오잖아요 해서 복수 동사이면서 Remain 뒤에 형용사 나온다 라는 것을 정확한 해석이 아니어도 구조를 보면서 답을 맞췄으면 좋은데 혹시라도 어? D도 될 것 같은데 D도 될 것 같은데 Remain 뒤에서 Remain 뒤에서 형용사 나오는데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확한 포인트를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Remain은요 Remain은요 전형적인 무슨 동사다? 자동사라고 하죠 무슨 동사요? 자동사 들어보셨나요? 자동사는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밑에 포인트를 보시면 포인트 7 자동사는 뭐가 불가하다? 수동이 불가합니다 다시요 자동사는 뭐가 안 돼요? 이렇게 BPP 형태인 수동이 가능하다 불가하다? 아예 제껴버립니다 쌤 해석이 되는데요 해석이 아니라 구조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구조가 없어요 영안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자동사를 보시면 첫째 Remain 방금 문제처럼요 아시겠죠? 수동이 없습니다 자 다음에 Sim 그리고 Rise Rise가 뭡니까? 가격이 오르다 Sales가 오르다 이럴 때 나오는 말이죠 자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Participating 어디어디에 참여하다 라는 이 뜻 기억하시고요 Expire 잊지 않으실게요 뭐요? 만료하다 만료되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들은 BPP 수동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이번 11월 6일 시험까지 기억을 하실게요 자 시험에 너무 빈출이기 때문에 따라하시면서 아예 외우겠습니다 따라하시면서 외울게요 자 준비되셨죠? Remain Remain Sim Sim Rise Rise Participate in Participate in 마지막으로 Expire Expire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건너갈게요 발번을 보시면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사건 사고 주어는요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자 이렇게 동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이곳에서 자 이 지금 건축 현장에서의 사건 사고들이 상당하게 줄어들어왔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어지죠 시제에 익숙하신가요? Have pp 그것의 수동인 Have been pp 어찌됐건 현재 완료임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뒤에 현재 완료일 때 잘 나오는 since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since the revised 개정이 되어진 안전 규정 절차들이 implement는 시행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게 또 역시 동사자리입니다 동사자리는 수일치 대일치 시제일치를 봐야 된다 그랬죠 자 안전 규정은 시행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수동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과 t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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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수동적이고 그리고 시제를 보면 과거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주어가 뭡니까? SINCE 절 안에서 주어는요. 복수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일치, 대일치, 시제일치도 참 적절하게 잘 들어가는 답이었는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쌤, SINCE가 나왔으니까 현재 완료. 답을 A로 할 수는 없나요?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고득정반에서도 이런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안 되겠죠.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 자, 앞에 현재 완료가 있었었고요. SINCE 뒤에서, SINCE 뒤에서 이 자리에 과거 시제가 나와야 무슨 시제예요? SINCE 절 안에서 과거 시제가 나와야 주절에서 뭔가 해왔다 또는 되어져 왔다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즉 이 포인트는요. SINCE가 보였다고 해서 A를 덥석 물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포인트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 포인트 8. 현재 완료 문장은요. 다시, 현재 완료 문장은 SINCE 절에서 과거가 등장합니다. 한 번 더요. SINCE 절에서 과거가 등장을 이렇게 해야지 이때 이래로 주절에서 현재 완료가 이곳에 등장한다라는 것. 한 번 더요. SINCE 절에서 과거 이때 이래로 주어가 뭐뭐 해왔다 되어져 왔다라는 현재 완료 시에는 이곳에 대입이 된다라는 것. SINCE 뒤에서 과거일 때요. 이해가 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자, 이때 SINCE요. 이때 SINCE. 이때 SINCE. SINCE예요? AFTER예요? 다시요. SINCE인가요? AFTER인가요? 왠지 AFTER도 될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AFTER도 왠지 될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현재 완료에서는 AFTER가 아니라 무엇이 대입된다? SINCE가 대입돼야 된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요. 현재 완료에서는 SINCE가 아니라 AFTER가 아니라 뭘 대입합니까? SINCE를 대입해야지 어법적으로 맞다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PLEASE KEEP IN MIND. 자,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되죠. 다시요. KEEP IN MIND. 자,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절을요.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뭐를요? 모든 야외 활동들은 자, 여러분들 별이 다섯 개입니다. 이 문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단순한데 너무 많이 틀려서요. 다시요. 이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왜? 단순한데 너무 많이 틀려요. 첫째, 해석이 잘 안됩니다. 이번 시험까지는 잘 기억하실게요. B동사 B, 그 다음에 subject to. 무슨 뜻인가요? 뒤에 나오는 내용, to 뒤에 나오는 내용의 대상이다. 즉,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해석이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이 to는요. 이 to는요. 이 to 다음의 동사 원형이 절대 아니에요. to 다음의 동사 원형이 아니라 to 뒤에서 명사가 나오는 무엇인가요? 전, 치사, to가 된다는 것.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풀으셔서 답은 알잖아요. 답은요. A, cancellation.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야외 활동들이 공지가 없이 취소 대상입니다. 즉, 취소된다라는 것을, 공지가 없이 취소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라는 뜻이 되죠. 네, 좋습니다. 쌤, 그런데 to 다음의 동사 원형이 아니라서 D가 답이 아닌 것. 즉, 투 정사 아닌 것은 알겠는데 왜 전치사 to라면 B는 안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자, 답은 A가 맞았었는데 B는 왜 안되나요? to 다음에 동명사 들어올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국에 단순하게 to 다음에 명사 나온 것 말고도 뭘 볼 줄 알아야 되느냐? 자, 명사뿐만 아니라 동명사의 차이점을 볼 수 알아야 된다는 것. 그렇죠? 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얘는 취소라는 뜻이고요. 캔슬링은 뭐뭐 을을 취소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되어지죠. 즉, 동명사는 뒤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것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있지 않으면 토익에서는 답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다시요, B의 문제점은 무엇이다? 동명사에서 대입이 안 되는 이유는 뒤에 을을이 없다라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 더 해석을 할게요. B subject to 해석을 어려워하거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눈여워 보겠습니다. Please keep in mind. 자,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뭐를요? 대절, 대절, 이 내용을요. 모든 야외 활동들이 B subject to, 뭐뭐의 대상입니다. 즉, 취소 대상입니다. 취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공지 없이 이러한 의미와 해석이었다라는 것. 이해가 되시죠?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실게요. 자, 보시면 포인트 9, B subject to,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2는 뭐라고요?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전취사 2입니다. 명사, 그것의 대상인, 그것의 영향을 받는 이라는 해석이라는 것. 동시에 집중! subject는, subject는, 자, 이 단어, 이 단어가 시험에 출제될 때 선택지 A, B, C, D, 형용사를 4개를 갖다 놓을 때에 이걸 고르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B subject to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뜻까지 잊지 마셔야 고를 수 있는 문제에 나름 고득점이 되어져요. 단순한데 많이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맞추시길 바랍니다. B subject to 잊지 마세요. subject라는 어휘까지도 기억을 하실게요. 자, 그리고 이 포인트로 시험에 또 잘 나오는 녀석이 있습니다. be dedicated to입니다. 역시 똑같은 포인트,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명사, 즉 전취사라는 것. 뜻은요, 자, 이거 오해하지 않으실게요. 대부분의 체계도 그리고 대부분이 헌신하다라고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 to 다음에 나오는 내용의 전념하다, 집중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풀리는 문제가 참 많아진다라는 것. 아시겠죠? be dedicated, 뒤에 나오는 이 단어보다 샘이 하이라이트해놓은 dedicated가 시험에 빈출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빈칸 문제로 1순위라는 것.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be entitled to, 자격이 있다라는 것. 역시 투부정사가 아니고 뜻을 기억하실게요. 왜? 빈칸 문제로 entitled을 맞추라. 마치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요. 관용구입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정말 빈출하는,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 part 5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their previous model was quite blah blah. 여러분, 이게 주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동사라는 것. 아주 간단하게 판단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요. 빈칸 뒤에서, 블랭크 뒤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콤마가 있었고요. bu, 이게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expact, 동사가 되어지죠. 이 구조가 익숙하신가요? 일단 해석이 잘 안 됐다 하더라도 구조적인 확신이 있으면 답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라는 것은 이게 뭐가 들어갈 자리다? 접속사가 대입되는 자림을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뭐요? 접속사.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혹시나 해석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구조라도 볼 수 있으면 답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요. 왜? 접속사가 여기서 뭐가 보여집니까? is, by, of는요. 전치사입니다. regardless of the 전치사죠. 자, but도 접속사긴 하지만. 다시요. but도 접속사긴 하지만. 보자마자 제낄게요. 어디에서? part 5에서요. part 5 30문제 중에서 서두에. 다시요. 서두에. 서두에 이렇게 벗이 나오는 경우에 답이 출제가 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시겠죠?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접속사로 출제되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벗이 문장 맨 앞에 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다. 달리 말하면 part 5의 30문제 중에서 문제의 문장의 맨 앞에 벗은 항상 제끼는 오답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렇게라도 풀 수 있지만 자, 정확한 해석을 한번 해보면 even though, 알고 계시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그들의 이전 모델이 상당하게 10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뷰는 여기서 대명사죠. 뷰는 이제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next one, 다음 모델이 자, 이만큼 인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한 번 더 해석할게요. 자, 그들의 이전 모델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다음 모델이 동일하게 인기가 있을 거라고 매력적일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자, even though, 접속사로서 선택지 중에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답의 근거가 되어지고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 샘, in spite of는 안 되나요? 일단 전치사라서 제거를 했지만 A하고 B 동일한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근데 여기서 한 번 정리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시죠. 포인트 10 자, 접속사 even though, although, though versus 전치사 다시요. 전치사 뭐가 있습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in spite of, despite, notwithstand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속부사 부사입니다. 접속부사 자, nevertheless, nonetheless, notwithstanding, would have said 자, 얘네들을 해석으로 구분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다시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요 이 단어들 세 개의 부류 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안 되죠. 왜? 똑같은 뜻이니까요. 똑같은 의미이니까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까? 얘네들의 구조의 차이를 통해서 답을 고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전에 이 문제처럼 이 문제처럼 A하고 B는 똑같은 뜻이 되어지지만 B밖에 대입이 안 된다. 왜?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접속사인 것을 인지를 할 때 풀 수 있는 것 자, 참고로 이 양보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세 가지 부류는 매달 시험에 출제가 되어집니다. 너무나 중요한 파트 5, 6의 답으로 잘 나오는 녀석들이에요.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자, 접속사는 뒤에 주어동사가 나옵니다. 전치사는 뒤에 뭐가 나오죠?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접속부사는요. 당연히 부사로서 특히 파트 6의 이 단어들이 등장한다는 것. 접속부사.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Even though, although, though와 In spite, over, despite. 자, 이것을 제가 하이라이트한 이유는 In spite, over가 한 단어라는 것 그리고 Despite 뒤에 오브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더 Despite 뒤에 오브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낚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In spite, over, 그리고 Despite를 철저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Despite 뒤에 오브가 없구나.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접속부사 특히나 파트 6에서 잘 만들어지는 녀석들인데 Never the less, none the less, not withstanding 보다는 맨 끝에 있는 거 따라 하실게요. With that sad With that sad 뭐, 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의미 굉장히 생소하게 생겼죠? 파트 6에 이 단어 나올 때 기억하시고요. 잘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파트 5였습니다. 그러면 파트 6로 건너갈게요. 자, 파트 6, 무엇에 관한 글입니까? 여기에 보다시피 메모, 공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파트 6에 한 지문당 네 문제가 딸려져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마냥 막 읽어나가기보다는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문처럼 자, 우리가 어쩌면 문제풀인데 있어서 신경을 별로 안 쓰는 아, 이건 난 문제풀인데 중요하지 않다라고 오해하는 찌끄러기 정보들 이 부분들이 파트 6와 7에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최소한의 정보를 갖고 들어가며 읽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이해가 되셨죠? 즉, 누가 누구에게 보낸지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한 번 더요. 누가 누구에게 보낸지 볼 줄 알아야 되고 언제, 무엇에 대해서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쵸? 자, 그래서 보안팀, 시큐리티 팀에서 이 회사의 직원들에게 회사 직원들에게 보내고 있는 글이구나 그리고 9월 12일 날 작성한 글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아, 작성한 글이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은요. 알아야 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뭐를요? 변화를요. 어디에 대한 변화입니까? 시큐리티 팔로시. 음, 보안정책이 뭔가 달라지는구나. 우린 눈치를 챘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리갈딩은 어바웃이죠. 자, 아, 오피스로의 입장, 오피스로 들어오는 것에 관해서 보안정책, 정책, 정책에 대한 변화를 인식해야 됩니다. 라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니까 당연히 뒤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답을 고를 수가 있겠죠. Your ID batches는 다시요. 당신의 ID batches들은 허락을 했었습니다. 뭐를요? 접근을요. 우리 빌딩에 접근을 허락했었습니다. 라는 말. 여러분, 11번을 여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눈은 여기에 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AP, CD.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자연스러운 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보자마자 0.1초만에 쌤들처럼 답을 골랐다 이거예요. 자,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보자마자 답을 프리비어스라라고 확신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독해, part 6나 7에서 제일 중요한 것 집중! part 6와 7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제의 민간함입니다. 다시요. 뭐요? 시제의 민감함. 시간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시제의 민감함. 무슨 얘기냐? 빈칸을 중심으로 그 앞에는 현재의 기준으로 알아야 되는 미래적인 어투를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빈칸 바로 뒤에는 뭘 얘기하고 있죠? 과거, 아, 당신의 아이디 배지는 그러했었었다라는 그것과 함께 답은 프리비어스리가 가장 적절하다라는 게 0.1초만에 답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이해 되셨죠? 뒤를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자, September 20부터는 방금 전에 얘기했죠? 뭐를요? 시제의 민감함을 갖자. 시간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여기까지 9월 20일을 본 순간 우리 눈이 어디 있어야 돼요? 당연히 아, 언제 기준으로 이걸 얘기했지? 즉, 다가올 며칠 뒤 20일부터는 이라고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9월 20일부터는 어떻게 나옵니까? Fingerprint Scanners 즉, 지문인식 지문인식 시스템이 당연히 12번 문제 자, 동사 문제인데요. 수, 탭이 다 좋습니다만 우리 눈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첫째, 시제 관련성이 제일 높다. 왜요? 미래잖아요. 다가올 지금 다가올 9월 20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현재 기준으로 미래를 얘기하는 답은 B가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즉, 9월 20일부터는 지문인식 시스템이 모든 엔트런스에 설치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스텝 멤버들은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뭐를요? 앞으로는 사용 못합니다. To use 그들의 배치들을요 이전에 사용했었던 아이디 배치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To enter the building이에요. 그렇죠. 빌딩에 접근하기, 들어오기 위해서는 새롭게 진행하는 Fingerprint 스캐너로 들어와야 된다. 예전 아이디 배치는 사용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요. 당신들은 직원들, 그렇죠? 이 편지를 받고서 읽고 있는 직원들 여러분들은 요구가 되어질 거예요. 어떻게? Security Office 경비실이죠. 경비실에 와야 됩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당신의 지문을 스캔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등록하기 위해서요. 원스터디파트먼트 매니저들이 그렇죠? 이 회사에 많은 부서가 있을 텐데요. 그 많은 부서들의 매니저들이 We have sent 그들의 매니저들의 직원들에 올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 문장 속에서 이 문맥 속에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즉, 우리 경비실로 올 수 있는 시간에 대해 정보를 보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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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어차피 13번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왜? 오브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명사의 앞에 명사 보자마자 답은요. Notification 그렇죠? 공지 즉, 스케줄되어진 시간 우리가 스케줄한 시간 그것에 대한 공지가 직원들에게 즉, 당신들에게 보내질 겁니다. 라는 해석이 되어졌죠. 자, 14번은요.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자, 이때까지 얘기한 것을 보면은요. APCD 읽어보셨을 때의 The scanning process 다시요. 스케닝하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요. 5분 이상 걸리지 않을 겁니다. 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답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A 잠깐 보면요. There is a fee to replace. 자, 교체 교환하는 데에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어색하죠. 잘못된 내용이죠. 뭐를요? 당신의 ID patch? ID patch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잖아요. 아예 연관성이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B를 보시면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승인이 돼야 됩니다. 이 사진에 의해서 얼핏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요. 얼핏 보면 말이 된다고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자, 여기 이때까지 나온 내용은 정책의 변화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주요 내용이 뭐라고요?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책의 변화. policy의 change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책을요. 프로젝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 그래서 프로젝트가 여기서는 잘못됐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B는 탈락.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C를 읽어서 아까 쌤이 해석한 것처럼 답을 자연스럽게 대입을 했고 답이라는 확신이 있는 순간 D를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D를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쌤, 저는요. 성격이 꼼꼼한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 여기까지 답에 확신이 있었으면 그냥 D는요. 자연스럽게 넘기고 다음 문제로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해석이 가능하시니까 너무나 단순한 문제. 답은 여기서는 C가 되었다라는 것. 자, 마지막으로 파트 7으로 향하겠습니다. 자, 파트 7을 보시면요. 무턱대고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의 성격을 보셔야죠. 이게 광고인지 이메일인지 영수증인지 송장인지 등등등요. 맞습니까? 보니까 이메일입니다. 앞서 봤었던 파트 6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정보가 있습니다. 보면 누가 누구에게 다시요. 누가 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지가 담겨져 있고요. 9월 21일 날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에 관하여요? 이 내용에 관하여요. 맞습니까? 또한 질문을 봤더니 이 싱글 질문에 질문이 몇 개죠?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가능한 한 빠르게 정보를 캐치해서 풀어야 되는데 문제, 잽싸게 보면 15번입니다. 왜 Mr. Nicky는 이 이메일을 썼습니까? 즉, 목적이죠. 다시요.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What is the purpose? 다시요. What is the purpose? 그게 아니라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의문사 Y로 출발하는 거 알고 계시죠?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는요. 54개 문제 중에 8.7, 54개 문항 중에 평균 5개에서 7개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렇게 위에, 문제들 중에서 위에 있다라는 것 위에 놓여지는 문제라는 것 그리고 투부정사화 되어져 있죠. 그리고 답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대부분이 예측하시듯이 서두, 늦어도 중반 부분에서 거의 다 만들어진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니키가 이 글을 쓴 목적 자, 두 번째 16번 문제를 보면요. What does Mr. 니키 ask Miss McNeil to do? 자, Mr. 니키가 McNeil이 했으면 하는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다시요. 무엇을 Mr. 니키가 Miss McNeil에게 하라고 하는가?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15번, 16번 연관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요. 자, 질문에 보면 Mr. 니키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니키의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17번에 자, 어떠한 결정을 Apex Warehouse는 해냈는가? 어떠한 결정을 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내용에 초점을 두면서 근데 이때 조심해요. 선택지는 절대로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각 문제의 선택지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문제만 빠르게 파악하고 어떤 유형인가? 그쵸? 보시면서 예측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자, Miss McNeil 씨라고 나오죠. 나는 편지를 씁니다. 뭐에 대해서요? 자, About입니다. One of the bad frame models manufactured by your company 라고 나왔습니다. 자, 나는 편지를 쓰는데 뭐에 관해서 편지를 쓰느냐? 자, 당신의 회사 그쵸? 자, 당신의 컴페니에 의해서 제조가 되어진 Bad frame 모델들 중에 하나에 관해서 나는 편지를 씁니다. 자, 뒤에 내용을 보니까 많은 우리의 고객들 어떤 고객입니까? Who about the frame? 즉, 당신의 제조 당신의 회사에서 만들어진 그 Bad frame을 구매한 우리 고객들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객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왔다는 걸 물려 That, 이하에 나오는 대절을요. The bolts 뒤에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자, 띠디딛 자, 띠디딛 여기까지 이제 수식어꾸라고 보시면서 대절하네 자, 조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가 되어지는 bolts들이 없었다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많은 고객들이 사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자, 일부 비슷한 사이즈의 bolts를 재고로 가지고 있어서 were able to 할 수가 있었다라고 나오죠. 교환해, 교체해 줄 수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missing parts를요. 뒤에 내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 하지만이 나오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과 달라지는 흐름이기 때문에요. 맞습니까? 자, there are still several customers 여전히 고객들이 있는데 어떤 고객입니까? Who need them? Need가 them이 뭔데요? Borts죠. Bolts. Bolts들을 필요로 하는 그 고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So, I would be grateful 나는 정말로 고마울 것 같아요. 만약에 당신이 우리에게 세 개의 상자를 보내주면요. 어떤 상자요? Bolts 세 상자를요. 맞습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 수시 없고 보면 자, supposed to come with 즉, bad frame과 함께 나오기로 함께 나오기로 되어져 있는 그 Bolts의 세 개의 상자를 보내주면 너무나 고마울 것 같습니다. 라고 이 글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에 관한 걸까요? 왜 Mr. Nicky는 이메일을 썼습니까? 자,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요? 전혀 아니죠. 프로덕트를 홍보하기 위해서요? 연관성이 없습니다. C를 보시면 Policy, 정책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요? 답은 하나밖에 없었네요. 답은 D, To address a problem. 다시요. To address a problem. 문제를 address은 무슨 뜻인가요? 해결하다, 다루다. 다루다, 해결하다는 뜻이죠. 답은 D입니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그 제조사에게 이 이메일을 쓰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짚을게요. 15번 보면은요.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는 54개, Part 7의 54개 문제 중에서 평균 5, 7개가 만들어지는데 대부분이 서두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문제가 두 문제에든 다섯 문제가 나열되어 있을 때에 거의 위에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즉, 그렇다면 그렇다면 한 지문 속에서 단락이 두 개든 세 개든 우리가 첫 번째 단락 정도 왔을 때의 이 문제 여기서 한두 문제 정도는 보면은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연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시면은요. Mr. Nicky가 McNeil이 하길 바라는 것은 답 나왔죠. Supply some items Some item 여기서 언급이 됐었던 Bolt를 의미하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공급해 달라고요. 그와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에요. 즉, 단락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있었던 이 지문 속에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와도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가 풀려지는 맞습니까? 그 답은 A였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요.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가보면은 어떠한 결정을 Apex Warehouse는 해냈는가? 어떠한 결정을 했는가라는 것 이 관련해서는 마지막 단락을 보면서 답이 나오겠죠. 자, 걱정 때문에 어떤 걱정입니까? Missing Bolt 이때까지 언급이 되어졌던 Missing Bolt에 관한 걱정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Place an Order 복수해도 됩니다. Place Orders 즉, 주문하라는 뜻이죠. 문맥을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주문하지 않을 거예요. For the Bad Frame 자, For the Time Being 이라는 것은 한동안 이라는 뜻입니다. 한동안 우리는요. 당신네들과 같이 거래하지 않을 겁니다. Let us know 그러나 알려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는요. 자, 기쁠 것입니다. To resume 재개를 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의 비즈니스 사업이 아니라 여기서는 거래라는 의미를 알고 계시죠? 당신네들과 다시 거래를 재개하는 데에 대해서 기쁠 겁니다. 자, 어떠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답은요. 답은요. D였죠. It will suspend orders. Suspend 무슨 뜻인데요? 무언가를 보류하고 중단하다라는 뜻이죠. 보류하고 중단하다. 자, 그래서 중단할 겁니다. 주문을 중단할 거예요. Specific Product Product 자, 이 Product라는 것은요. Bad Frame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죠? 자, 지금까지 11월 6일 토익시험을 위해서 시험 직전에 꼭 보셔야 되는 Part 5, 6, 7 중요한 내용들 포인트별로 짚어봤습니다. 헷갈렸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 여러분들 돌려보시고 시험장에서 한 번에 0.1초 만에 답을 누르시기를 기원하며 여러분들의 사상초의 인생 점수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로파우더 초유토익 초쌤이었습니다.